완패 완타가 패배했다는 듯 일반 유물 한장 제거 히히 카드 일반 유물 제거 일반 유물 펜촉 펜촉 너무 좋다 펜촉이 간 유물이죠 й 26 24 26 28 28 28 30 30 30 불조약 박태기 부칼 메란카이날 오우 왜 이렇게 진짜 으아아아 부칼.. 아니 뭐야 파열 고통 각이였잖아 파열 고통 부칼 각이였네 와 мало 6 4 으으으으으으으으읍 0 4 5 푸칼 3데미지로 동략 저 녀석이 또 1막에서 좋지 진아 보스도 마침 6강령이네 강타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잡을 수 있나? 10딜 15딜 1붹 2붹 3붹 2붹 2붹 3붹 가총 격돌..몸막..난타.. 격돌..몸..몸..몸..몸..몸..몸..몸..몸.. not that 제작.. 아니 아ㅡee..이 아니.. 아이 진화 있는데 왜케 많이 많냐 으 weㅔ 홀쭉해졌다. 챔호. 무적, 참호, 몸박. 어휘야. 진화부터 강화할까? 뭐, 뭐 강화하지? 몸풀기가 뭘까? 드롭킥, 대학살. 아이고, 무적이 안 나오네. 진화, 강화가 나았을려나? 힘 카드라도 몸풀기 말고 좀 나았으면은 수월했을 텐데. 무적 몸박도 결국 안 잡혔고. 펜촉도 쓸데없이 빠졌고. 네, 극혐.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럼 이 아이언 클래트는 뭐지? 챔을 넣을까? 다리 넣을까? 다리 보죠? 다리, 참호, 몸박. 자. 차모 집었으면 뒤졌어요. 그놈의 참호는 무슨. 드립커. 흐흐흫 드립터 다라다라 고르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본주의 따라가겠습니다 엘리트 가기 싫은데 가지말까? 상점이 좀 멀리 있네 여기 상점 두개 볼까? 여기 상점 두개 보고 싶어도 근데 저기 엘리트 있어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다 지옥감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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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생강 좋지 생강 좋긴 한데 쩔 쩔 아이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폭발 포션 클로스 라인 좋긴 허겠다 아니 뭐 여기도 상점이야 저기도 상점 저기도 상점인데 그냥 여기 상점 나온기면 이쪽으로 빠질까? 저기도 상점인데 알력 알력은 파워카드 없어서 보기 힘들지 몸풀기 알력 개꿀인데 펜터그래프? 근데 보스까지 갈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다 서술 아이고 파라가 나부러네 집어야겠지 이거는 발이 빨리 잡아야 되니까 넘기는게 낫겠지 징크는 안나오나 흘네라도 써야되나 아잇 빌어먹을 이벤트 아잇 빌어먹을 이벤트 아잇 빌어먹을 이벤트 아잇 빌어먹을 이벤트 병불 아 미친 핸드 아이고 보스 못본다 보스 못본다 보스 못본다 철힘 철힘은 좋은데 보스 못본다 골해본다 보스 못본다 보스 코하 일본어 같아 아비시즈원님 7개월 구독과 살려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어요 38 그래도 어떻게 보스는 보겠다 닥치기 미라손 아니 뭐놈의 절임만 남아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민첩 포션도 없고 아 진짜 아까워 죽겠네 계속 절힘 10딜 지금 장난아닌데 아 내 펜촉 재물 빠타조 슈바 사실 따갑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재물만한게 없어 보이는데 커피사신 펜촉 사신 오야 커피재물 커피재물 재물초 재물초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응.. 왕관.... 코스트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지 건벨 밖에 없네 부럽네요 어차피 휴식 못한다지만 아 불이 있네 요기 이걸 꼭 심장을 가야될까 하나 더 푹 곧 공격한다 이걸 포션한 개가 없어가지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몸박 줬어도 되긴 했겠다 각격타가 나오네 근데 지금 그냥 강타 클로스라인으로 가는 게 낫겠지 트로우 말리니까 재물은 졸나 늦게 잡히는데 재물은 졸나 늦게 잡히는데 대신 키카드가 빨리 잡혀서 결과적으로 괜찮네 재물자식 재물 전투회니까 전투회 하나만 쓰고 찬호 아이씨 제발요 이걸 무적이 빠져버리네 안이비슨 안이비슨 아이씨 아잇 화상 그만둬 씨 천마저거 패턴 왜 저러해 아 제발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 용돈 받았다. 흘내 하나면 되겠지. 차 못 떴으니까 맞다. 차 못 떴으니까 이제 덱 줄여야 돼. 주우쓰. 아니. 할 필요 없다고 공격하듯 하밍가 해서. 미친 이게 뭐야. 자. 저 턴에 몇 터리야 이게. 46터리야? 아니 또라이들. 아야. 살려주십쇼. 강화 보고 엘리트만 보는 게 낫겠지. 어차피 넣을 카드 없잖아. 진화랑 재물 중에 재물이 낫겠지. 진화랑 태상. 모비랑 붙이면 누가 이길까. 심지어. 수환이 낫겠지. 아 하아 왜 갑자기 잘 풀리지? 어이구야 이거는 무적 무적 차무? 무적? 차무? 첫 턴 첫 턴 발이니까 차무겠지 이거는 이건 차무 차무지 미친 갑자기 발이가 첫 턴이 아닐 것 같으면 무적하겠는데 발이 병폭이니까 차무 갖다 줘 사기 덱인데 이건? 사긴 캐릭이 사기니까 덱도 사기가 아닐까 안돼요 야 이 미친 드로우 잠깐만 야 재물 두개 다 밑에 깔리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 그래도 일단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아니 아니 다 아니 이런 스네코 어차피 필요 없는데 지금 먹을까? 아 가지가지 한다 야 이거 죽겠는데 어? 어? 어허 다이영코드 야 뭐야 이거 신고 신고했습니다 하 계정 개정 실시간 정지가 끝 결국 재물 밑에 다 깔려서 제물 안 쓰고 잘네 제물 샀어 쇠물쇠물 x3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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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은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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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인거 맞아? 제물 델팽이 오버개졌죠? 이걸 봐네 아니 드로우만 잘 잡히면은 저 턴에 다 뺄 수 있는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참네 태엽장치 기념품 쓰면은 이제 전투 최면 제물 서순에도 둘 다 쓸 수 있다 그저 갓 그저 갓 포션 하나 할까? 포션 하나 할까? 참호만 돌리면 되는데 그 루카를 굳이? 인공물이 좋을까? 에너지가 좋을까? 에너지 지금... 4코 덱이지 4코 덱이지 미라손 때문에 없어도 되겠다 그니까 에너지가 없어도 되겠다 아니 근데 또 태엽장치라서 이거 필요 없는데 뭘 들고 가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안 돼 아 안 돼 제발 제물님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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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제물색 진짜 사람 간쫄리게 하네 이거 하나 못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 못 뽑아가지고 퍼즐 가방 퍼즐 가방 퍼즐 가방 퍼즐 이게 게임이지 뱀뱀뱀뱀뱀뱀 제물 퍼즐 아니걸 퍼펙트 볼려면 그냥 넘어가자 진화 쓸 필요 없겠지 퍼펙트 욕심 여덟장 들어보고 대다 진화 쓰고 이제 재물은 퍼펙트 됩니다 이렇게 쉬운 캐릭터가 있다니 이성질 좀 받아갈까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허접색 뭐야 참 왜 안나와 아이고 나는 방어력 990군데 니 공격력은 100도 안되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절대적인 힘 좀 맞봐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편지칼에 죽을 뻔했네 최종 보스가 고작 일반 유물 편지칼에 죽을 뻔했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으 125대 아이고 난 또 방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힘입니다 고급이에요? 그러네 어쩐지 좋더라 이 게임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진짜 후반부에 미쳤다 갑자기 병폭발이 나오고 복제성소에 참어 두게 되고 심지어 창방에서 이것도 나왔어 아이고 라클래식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